김밥이 착하게 기다렸네. 저요. 여기다. 이제 심을 좀 하자. 주택하는 거. 이거 거기 샀잖아요. 옆으로 쭉 자르고.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하나하나. 사는 거 여기 놓고. 소고기. 저게 소고기 구추말이었대요. 구추말이로 하려고. 고기 좋다. 타떼다,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어. 불총료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됐다. 샤브샤브 끝. 저렇게도 하는구나, 샤브샤브를. 샤브샤브를. 쉽다, 쉽다. 빨리빨리. 나 빨리 봤어. 기다려. 괜히 김밥이야. 왔다, 왔어, 왔어. 딱 사이즈로 왔어. 형님 옷이 있다. 누굴 부른 거야? 형님? 멋쟁이 형님인데요, 옷이? 일단. 배우 동료 아니신가? 우리 절친 이상호 오빠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누굴 부른 거야? 누굴 부른 거야? 누구지? 잘 지냈어? 야, 목소리 잠깐만. 지시의 해모. 지시의 해모. 결혼식 때 스키줄이 있어서 못 오셨거든요. 상열이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오셔야 되겠네. 어휴, 너 보는구나. 어휴, 걔 엄청 좋아해. 얘 이름 뭐야? 김밥이요, 김밥. 김밥. 너 알아보는구나. 나 엄청 좋아하네, 이거 봐. 얘 원래 사람 이렇게 좋아하냐? 네. 안녕하세요. 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스 씨. 야, 엄청 좋아하네. 아이고. 야, 난리 났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야, 야, 무슨 절을 해. 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야. 야, 야, 무슨 절을 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 정도예요? 아리가또 고장마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홍주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좀 드시라고. 진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맛있을 거예요. 한국 술이에요? 어, 그런 거로.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색깔 봐서. 한 잔씩 드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셨네. 잠시만요. 누군데? 아... 아, 또 누구 왔어? 또? 꽃대고 왔어. 어? 아이고, 헬타가. 오셨습니까? 감미로운 목소리. 누구지? 누가? 박지은 변호사. 잘 살아라,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얘가 어떻게. 아유전문 변호사. 알자? 얘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이지? 보지 말자. 먼저 와 계신 손님이 계세요. 누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형님 이거 왜 안 나와? 형님. 형탉이 오랜만에 보러 왔지. 어머. 꽃다발. 꽃다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오셨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선물인데 뭐. 예, 예. 우와. 드려, 드려. 여기 우리 형탉이 거고. 예, 예. 예, 예. 사하실 건 이건. 쿠키 좀 가져왔는데. 우와. 진짜 따로. 너무 상해. 기온이 다르네. 확실히 기온 반들이 매너가 좋으시네. 좀 뜯어봐도 돼요? 뜯어봐도 되지? 우와. 전동주 아니야? 이게 뭐야? 프리미엄 와인. 와인입니다. 하야 와인 엄청. 와인 샀습니다. 하야 와인 엄청 좋아하는데. 네. 같이 마시죠? 네. 그래, 오늘 저. 와인이랑 홍두랑 해서 다 마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 일단. 집을 한 번 봤어야 되는데. 아, 집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집 한 번 보자. 저기 한 번 사연 시켜드리고 올게요. 음식 마무리. 네, 마무리. 아, 나 진짜. 야, 난 그냥 몰래. 그렇다고. 형네 집에 오면 이상한 탄소밖에 없어. 이게 이제 제 치유방입니다. 치유방. 여기는 와. 아니. 아니, 짐이 안 주네. 아니, 저번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정리한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한 곳으로 몰아놓으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 한 3개 팔았는데요. 3개? 3개? 많이 팔았네요. 우와. 한번 보시죠. 예. 어마어마하네. 진짜. 야, 이거 얼마야? 다들 이게 다 얼마야. 그렇지. 몇억인데 형님입니까? 돈보다도 이제 형타기에 청춘이 묻어있고. 그렇죠. 너 여기서 가장 오래된 게 어느 거야? 사실 진짜 오래된 게. 여기, 저기. 워머신. 워머신이라고 왜 어깨에 총관이. 아, 그렇지. 시작됐다. 시작됐어. 그럼 몇 년 된 거야? 저게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저 핫토이라는 게 처음으로 세상이 알려지고 있을 때. 저게 그러면 한 15년 된 거야?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때 누구 만났어? 15년 전을? 1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쭉쭉 만났죠, 얘는. 쭉쭉 만났다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있어. 그 당시 한국 사람이야? 어? 나 땀이 너무 많아. 이게 뭉치면 위험해, 그래서. 뭉치면. 남자 캠이 말 조심해야 돼. 힘이 커지거든. 전화, 전화 나 힘들었어. 아니 뭐 예전에 뭐 저기 뭐. 좋아했던 사람 없던 사람이 누가 있어. 일반 사람들은 막 노래 같은 거. 그 시절 기억하잖아. 자기는 프라모델로 기억하잖아. 그렇지.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나? 아니 생일인데. 아이고. 이거? 얘? 얘 만났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났어? 형 그럴 수 있잖아, 형 그럴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면 안 돼. 그러면 그 딴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지훈이랑 그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예전 그 과거 여자친구가 선물했던 그 피규어가 어는 거야. 딱 그거만 얘기해. 깔끔하게. 딱 하나만. 없어요 이러면 거짓말이지. 없어요. 변호사 있는데. 없어요. 그건 위증이다.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면 안 돼.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지금도 힘들어. 저거 같은데. 열려 있는 거. 저거 우에 같은데? 위쪽 여기 있는 거 같아, 이쪽에. 아, 오는 거야. 내가 막 감춰져 있거든? 이쪽에 저는.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자이크, 손가락 모자이크. 저기. 오른쪽.